전주로 가서도 대선 때 15% 안팎이나 얻었던 윤석열인데 8% 안혜욱보다도 선거에 뛰어든지 20일도 안 된 대구 사람 안혜욱보다도 할아버지 안혜욱보다도 공약이라고는 오로지 윤석열 퇴직밖에 없어요. 이게 공약이에요. 좌우 중도 합작해서 윤석열 타도하자고 안혜욱 보면 유일한 공약이에요. 다른 공약이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 타도 김경일 처단 이런 공약 보셨어요? 이런 공약으로 내걸면 보통은 동네에서 또라이 취급받고 한 1%도 못 얻어요. 1%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 유명한 강영숙 변호사가 경기도지사 때 얻은 표가 1%가 안 됩니다. 안혜욱은 무명이잖아요. 10%를 넘어버렸다니까요. 이것은 공약이 이것밖에 없어요. 김경일 처단 윤석열 타도. 그런데 이분이 이걸로 돌풀 불을 내리키니까 강성희 후보가 나중에 처음에는 윤석열 심판 규탄이었거든요. 나중에 현수막이 윤석열 아웃으로 고칩니다. 그만큼 거세게 바람이 불다. 나머지 민주당 탈당 후보들도 윤석열 규탄을 가세합니다. 안혜 후보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만약에 선거일이 늦어졌으면 대역전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성희 후보님이 워낙 품성이 좋아요. 비정규직이라든지 사회적 자격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동네에서요. 또 진보당이 절치부시구 권토중 내 수십 명 수백 명이 선거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헌신적이잖아요. 예전에 범진보 운동권 중에도 가장 조직력이 세고 헌신적인 대로 유명하거든요. 거기에 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장을 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택배노조나 택배기사님들한테 이미지가 좋잖아요. 많이 응원 보내주시고. 너무 고생하시니까. 여러 가지 다 갖춘 거예요. 오래 거의 살았고. 그렇죠? 당연히 강성희 후보가 강세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 들고 혈액을 다니신 선거운동 15일인 거 아셨대요. 공식 선거운동 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출마 선언하고 가서 한 것은 그것밖에 안 된 거예요. 20일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저도 변희재 대표랑 김용민 목사님이랑 저랑 유영하 교수랑 지난 주말에 갔다 왔었죠. 지지지난 유통을 나갔다 왔었는데 반응이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로. 유튜두도 엄청 오고. 전주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면 쑥스러운데 김용민 변희재 앉은 걸 보러 왔어요 하면서 저쪽이 막. 앉은 거리라고 있었나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진짜예요. 수백 명은 아니고 수백 명이 뻥치고 진짜 수십 명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안 외우고가 더 잘 될 것 같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동네 정보를. 그래서 당선까지 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고. 그다음에 너무 지역, 어쨌든 우리 국민들 지역 경고가 너무 없는 후보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있잖아요.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저분이 전주뿐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역 현안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 김건희 몰아내야 되는 건 맞지만 동네 현안을 알아야 될까.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김건희의 제일 잘 싸우고 싸웠고 또 동네 현안을 안 달고 약자들에 대한 감수성도 뛰어난 강승을 위한 거죠. 자, 전주 선거 결과하고 울산 선거 결과를 보면 그다음에 청주에서도 비둥비둥 했거든요. 민주당 후보가 났고 표 관련해서 떨어진 면도 있거든요. 충청권에서도. 그걸 국민의힘에서는 작은 승리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원래 국민의힘 지역구였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걸 뺏은 것도 아니고 또 민주당 야권 후보들이 분열돼서 그런 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 굉장히 중대한 교회가 남는 거죠. 지금 다음 총선이면 누구 짓겠냐. 거의 45대 35, 50대 35 이러잖아요. 여론조사 추세가. 이 분위기로 하는 겁니다. 남은 1년 동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은 잘할 게 없어요. 왜? 반성 안 하거든요. 오중하면 심평까지 나서서 정치검찰과 극단적 강경 보수만 바라보는 윤석열 정권은 미래가 없다. 그랬더니 심평이 그래도 멘토를 자체했고 본인도 그걸 즐겼는데 본인들도 심평은 아니라 그랬고 윤석열은 지가 하고 싶은 형이 심평을 해주니까 즐기지 않았습니까? 안철수가 되면 탈당해버린다 부터 시작해서. 심평 통해서 안철수 죽인 거잖아요. 차도 살인이라고 그러죠.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걸. 그런 짓 했잖아요. 그래놓고 심평이 그래놓고 간신배 노릇을 내놓고 이제 와서 걱정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때 심평이 그런 충고했다고 윤석열 수행실장은 윤석열 똘만이 평가를 받는. 윤석열이 막 야 옷 색깔이 왜 이래. 넥탈색 와이스 초무실 갈 때. 넥탈색 색깔이 왜 이래. 양복 색깔이 왜 이래. 막 현장에서 혼낼 때 뵀던 사람이 이용원이에요. 욕했네 안했네 놀라 있었던 거. 그다음에 처음에 당선돼서 기자회견 하면서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있는. 그리고 온궁이 처음으로 보는 당선자 신문의 첫 기자회견 때. 옆에 있는 의원이 이용인데. 그 싱크 다 잡혔습니다. 야야 그거 줘. 그거 줘. 아니 어떻게 헌법기관한테. 앞에 기자들도 있는데. 국회의원한테. 자기들끼리 둘이 있을 때 그럼 몰라도. 잡혔다니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윤석열 당선인 첫 기자회견에 보면. 맨 앞에 시작할 때 어수선하잖아요. 웅상웅상거리고 막. 윤석열이 들어와요. 그런데 문서를 덜 갖고 온 거야. 옆에 이용이 스윙식장에 있거든 당선이. 야 그거 빨리 줘. 거의 사태질에 반말합니다. 그 이용이 지금 앞잡이라도 되는 것처럼. 진짜 권력자라는 걸 과시하려는 것처럼. 심평한테 당신 입 닥쳐 가만히 있어 박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 또 심평이. 예 제가 날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니죠. 꼬리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내년 총선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계속 하더라고요. 심평이 그래도 할 말을 하는 거죠. 그래도 자기가 권조가 있지. 이용이 일종의 윤석열 승인식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피토했다고 생각해서 꼬리를 내리대. 그래도 한마디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 너무 이미지 더러워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심평을요. 아주 황당한 인간으로 생각할까 봐 그래도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말을 한 거죠. 그게 진실이 남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특별결과. 민심은 정확히 윤석열, 태진 또는 규탄, 김건희 구속처벌인 겁니다. 거기에 다 있고. 윤석열 국민의힘당 정권을 심판해야 되고. 김기현이 같은 사람이 당대표인 국민의힘은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윤석열 아바타니까. 자율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건 아예 TK이 강경보수당 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원내대표가 TK 출신. 원내대표도 TK 출신. 정책위원장도 PK 출신. 박대출. 박대출도 우리 국민의 눈이 잘 몰라요. 정책위의장이니까요. 정책위장이 원래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지만 당의 사명이 다 영남 출신에 다 인지도가 매우 떨어지고. 그다음에 다 완전 윤석열 앞잡이 누른 한 사람이에요. 친윤 직할 체제로 확실이 됐다. 그냥 친윤 정도가 아니라 강경친들인 거예요. 왜 김학용이 떨어졌냐. 김학용은 원래 김무선 계열로도 알려져 있고요. 김무선 계열로. 그랬었죠. 그다음에 김학용 뉴스공장에도 출연했었잖아요. 오랫동안. 기억납니다. 김학용은 약간 개혁성도 있어요. 입 빠른 소리도 해요. 수도권이잖아요. 윤석열한테 문제 제기할 것 같거든요. 수도권 의심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김학용 딱 떨어뜨려 버린 거죠. 이런 정답. 여러분 제가 지금 객관적 입장에서 비판을 했지만 범진보개혁의 승리나 윤석열 연구원의 퇴출을 말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한다 김기현. 브라보 국힘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매우 흉흉한 날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반성하지마. 심판 나갈 거니까. 반성하지마. 사모하지마. 개선도 하지마. 송혜교. 너희들이 심판 받았다니까. 더글로리도 패러디까지. 국힘아. 나는 요즘 너무 기뻐. 너희들이 심판 받을 게 내 눈에 보이거든. 예예. 죄송합니다. 자 오늘 더글로리까지. 브라보 국힘당. 잘한다 김기현. 아니 넷 둘 거예요. 연기까지 하시네. 그리고 한동훈도 마지막에 나온 김에 한동훈 제가 엄청 반박을 했잖아요. 천하제일의 싸가지다. 천하제일의 시금방이다. 천하제일의 뻔뻔함이다. 세상 세계 최악의 내로암으로 했는데 이제 욕 안 하기로 했어요. 보니까 본인이 야당 의원이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죽이기를 즐기잖아요. 막 기자가 물어보기만 하면 부들부들 떼면서 달려들었고 막 할 필요 없는 말 다 하잖아요. 야당 의원 실명을 직업적 음모론자다 부터 시작해서 음모론이 직업이다라 뭐 별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 하나도 받아들이는 게 없고 공손한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싸가지 없는 사람. 태도를 많이 본다. 잘 맞춰서 하는 사람. 고개 빠빠다는 사람. 인정을. 예를 들면 7개는 잘했다 하더라도 3개를 잘못했으면 3개를 인정을 해야 되는 인정을 안 하는 사람.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모든 걸 갖췄어요. 거기다 정치검찰 출신이고 내로남불도 쩔어요. 다 그리고 뭔 이야기만 하면 지난 정부는 그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또 성대모사. 예예예. 19회 장관한테 이게 지금 무슨 말버릇입니까? 편의점 가서 한 것도 오직 한 편의점 버전이 돌잖아요. 지가 분명히 검찰 간부할 때는 일개 장관이라고 놀렸었죠. 추미애에 대해서. 그랬죠. 그런데 국회가 갖고 건더건더 이러면서 지금 일개 장관한테 질문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덤벼들었잖아요. 일개 장관에서 일개 장관. 지가 일개 장관에서 지 스스로.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건 거예요. 제가 저도 한때 일개 장관이라고 국무위원을 비판한 적이 있어서 저도 충분히 그렇게 일개 장관이라는 겸손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께서 주신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독재정권 시절에도 법무부 장관은 더더욱 그랬다니까.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더 제일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검찰에 대해서 배우 조정한다는 비난을 받을 거 아닙니까? 보니 가장 내각에서도 힘은 세지만 조심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 장관에 비해서 가장 큰 힘을 넘버투 넘버쓰리 이야기하게 나오니까요. 가지고 있되 가장 조심하지 않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할리도 영화도 있는데 그렇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스파이더맨에 나오고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스파이 영화인데 갑자기 있잖아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 청자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킹스맨이었나요? 아, 킹스맨. 킹스맨. 그 영화만 봐도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천하제일의 싸가지거든요. 천하제일의 식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네요. 국민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신설하기도 했고 민두한 의원들이 실수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양비론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자가 헌법기관을 수시로 능용하고 입만 열면 피사시로 공폐하고 입만 열면 유죄추장의 원칙을 남발해요. 이재명 대표에서도 이런 식이잖아요. 당군이래? 천하제일의 비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당군이래 최악의 비리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아니, 지가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잖아요. 더더욱이나. 그런 논란이 있다 정도도 아니고 지가 아예 심판이에요. 법무장관인데. 그리고 진짜 여야 간에 중립을 지켜야 할 때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국무위원이고. 그런데요. 공무원. 정책 중립이 의무가 있다니까요. 선거에 개입하거나 중립 의무를 어기면 처벌을 받아요. 한동호는 타렉스가 차고 넘쳐요. 솔직히. 민화의 역풍 때문에 조심하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도 아무튼 현예 의원들 실명까지 다 거론해 가면서 기자답해서 사사건건 저격을 했잖아요. 이런 장관은 없다니까요. 지금 심지어 윤석연도 그런 짓을 못 하잖아요. 그게 역효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동훈아 잘한다. 동훈아. 브라보 한동훈. 계속해. 동훈아 나는 무척 기뻐. 네가 건방질고 건방질수록 싸가지면 싸가지수록 국민들이 너를 싫어하고 윤석열을 싫어하고 우린 무척 기뻐. 계속해. 너 사과하지마. 반성하지마. 개선하지마. 너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 더 너에 대한 비호감과 심판 여론은 더 올라갈 거야. 거의 엔터테이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느낌도 듭니다. 한진권 소장님 오늘 여련을 해주고 계신데 박 기자님은 제가 엔터테이너가 될 거라는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이게 웹툰이 살아서 나온 듯한 느낌. 편의점에서 제가 편의점 웹툰에서 한 거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천하절의 싸가지인데 박 기자님은 왜 웃으십니까? 제가 좀 더 흉내내서 다음 주에는 한동훈 빙의를 해서 난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아니 요즘 많이 닮았다. 제가 스픽스에서 그 다음에 한진권 집에서 흉내를 냈는데 어우 괜찮다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보시는지 성대모사 비슷한지 한 번 의견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경을 끼고 나오세요. 안경 하나 준비해서 뿔태안경 그게 약간 가발이라는 호흡도 있는데 뿔태안경 준비해서 뿔태안경에 곱슬머리 비슷하게 해갖고 평등평화님이 개그맨들 굶어죽겠다.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시네요. 그만큼 신선했다. 성대모사가 신선했다. 그리고 이렇게 성대모사가 나오고 웹툰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집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태도가 이랬고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국무위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화가 나오고요. 성대모사가 나오고 유튜브에 엄청 돌아요. 텍스트가 돌았다고 했죠. 제일 먼저. 역대 국무위원 중에 이런 국무위원이 없죠. 박 기자님 보기에도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큰 실험이 아니면 이은재급 때 이은재급 때 이런 게 나와요. 이은재 저기 조희연 교육감한테 갑자기 MS오피스 그걸 기호팔기로 같이 샀냐 독점에서 샀냐 하고 막 혼내다가 그게 가치 있는 건데요. 조희연 교육감 그러니까 사태했어요. 사태했어요. 이런 거 이럴 때 풍자 돌잖아요.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지금 한동훈은 엄청나게 돌잖아요. 이게 뭐냐면 국민적 비호감에 달아들 때 이게 돌아요. 그런데 이은재는 앱툰까지 돌지는 않았어요. 그냥 샤샤샤 흉내만 있어요. 개그맨이라든지 신문들이 그런데 한동훈 보세요. 텍스트가 돌고 그다음에 그것이 앱툰이 돌고 그다음에 앱툰에 의해서 성대모사 버전이 돌고 수없이 많은 유튜브들이 따라해요. 오죽하면 저같이 한때는 웃겼지만 요즘 재미없는 안징글까지 성대모사를 흉내를 내고 더욱이 글로리까지 결합돼가지고 잘한다 한동훈 잘한다 동훈아 계속해 브라보 한동훈 그래서 나 이제 욕 안하기로 했어요. 진짜 잘하고 우리 한동훈 너무 잘 동훈이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줘.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아니 진짜 여러분 절대 한동훈 욕하지 마세요. 한동훈 너무 잘해요. 김기원도 너무 잘하고요. 이렇게 계속 잘한다 해가지고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지율 10%로 가고 선거 때 50%도 없기 어려운 국민으로 갑니다. 그러면 탄핵하지 말아도 탄핵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민진 님이 너무 좋다. 진 님 최고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 꿈꿉는 해바랑이님께서는 안철수의 뒤를 잇는 정치 개그맨 한동훈 뭐 이런 평가도 하고 계시네요. 이게 총선 1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이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